오늘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서 바이엘 소곡집 연탄곡을 쳤는데 바이엘 책은 바이엘이 작곡한 건데 바이엘은 성이래요. 바이엘의 이름은 뭐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엘은 잘못된 발음이고 정확하게는 바이어가 맞습니다. 이름은 페르디난트라고 합니다. 페르디난트 바이어 독일의 작곡가 크벨프루트 출생 피아노 곡과 실내 악곡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편곡하기도 하였다. 피아노 게재는 피아노 연주의 첫걸음으로 한국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며 바이어 또는 바이어 교칙본으로 불린다. 출처 포털 검색 백과 사전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